야아! 줄리엠을 빼버리게. 저쪽이 생각보다 더 좋아서. 팔 먹어도. 팔 먹어도. 파이팅! 우리가 두 명이 붙어도 안 되는구나. 아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여기 좋아. 그리고. 뒤에 뒤에 뒤에. 나 맞아. 오케이. 줄리엠! 줄리엠을 빼버리게. 나 맞아. 나 맞아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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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리엠! 오케이 줄리엠. 오 파울! 그러니까. 파울 안 만졌어. 자. 근데 남자 아니에요. yeah 뭐하 Alex. 뭐하는 거 아니예요. 여긴 남자팀 아니에요. 아니 여긴 남자팀 아니에요. 저한테 말해 봐. 여긴 남자팀 아니에요. 어? 너 아 이거? 부모님 Wähler 이 зна 화면라. 어 아 아 아 아 아 아 rum 으 여자래요. 여자래요. 진짜 아프게. 블루 볼입니다. 다쳐도 다쳐도 여는 거에요. 야 진짜 손주. 마음이 너무 기네요. 파이팅. 역시 여자 마음 강해. 자 호동이 형을 최대한 이용해. 호동이 형을. 호동이 형을. 호동이 형을 이용해 호동이 형.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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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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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! 성준기 감독의 심판 매수했다 100만원을 100만원의 심판 매수했다 그렇게 할게. ㅋㅋ 20 몇 점 차 26점 가능해요! 여기 왜 앉아있는 거예요? 파울할드에요. 성준영은 심판한테 10만 원 준거 같아. 몇분 여보세요? 2점 차이밖에 안 돼요 1분만에 수분씨 지원이한테 가 수분씨 지원이한테 가 여러분 그냥 시간만 시간만